멈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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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 신소리 났다 인사가 나야 제 맛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마법의 계곡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안쓰나요 드래곤 공중에 뭐 안쓰나요 여기에 폭탄타워 자 이거 아시죠 다들 잘 죽어 근데 일단 폭탄타워 공중중료 안되는거 뭐야 알아 감소 아 끝났습니다 화살비로 반사격이 있을까 하나만 반사격 잠시만 이번엔 다른거 있죠 오 우리가 멈췄 배배배배뾰 nik 저거 때리는 사이에 다 죽죠 아쉽 네 여러분 지금 이곳은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입니다 어 무덤! 해골 무덤입니다 이 페라사고 어그로워 나오는 해골군데를 다 맛있게 냠냠냠 튀겨버리고 있습니다 아 라이즈? 안녕? 내일은 파스라고 해 파스냄스 하면 돼 아 냄새 아니 그 냄새 민트 냄새 아 이런 데 있어 나 나 거북도 속을 폭탄 넘치면서 아 맞아 맞아 공선전 한 적 있다 맞아 맞아 아 진짜 재밌었는데 거북이랑 공선전 공선전 했는데 공성전 발음이 내가 잘 아는데 얘 근데 얘 톤이 높았나? 광고도 파이어볼 파이어볼 마스 그리고 파이어볼 이거 엄청 얇날 건데 음 폭탄 세대 차이 우와 세대 차이 페칸 냄새가 좀 나 저거 싫어 아하 앞에다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 개월걸 먹는 과연 뭘 먹을까 반사경 고블린트 콩 되었습니다 제가 거북이 지금 나 너 싫어 개걸요? 히스호타임 예이 예이 맛있겠다 오 이거 후불다 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어 야 지금 한대도 안 받고 있어 너 진짜 미워 야 나 택 바꿀 거야 진짜 바꿔 야 택 바꿀 한 번 못 봐 야 대격 안 죽은데 딴 거 써라 안 돼! 안 돼! 맞아버렸어. 예헤이! 이겼다. 선생님, 더욱 님도 이거 본덱 아닌 거 같은데요? 저 이거 본덱이에요. 그래요? 그럼 제가 바꿔서 볼게요. 오케이 저 본덱... 우리 올마법을 어땝시다. 올마법 안 되면... 오케이 올마법! 어! 나 이상한 거 눌러버렸어. 안 돼 안 돼! 올마법이 안 되면 엘릭터 1이나 2자를 채우겠습니다. 올마법 있어요? 뭐! 여러분 저희들 먼저 이걸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와! 페카 나오고요 상대편. 그리고 엘릭서 3짜리 하나 가능합니다. 페카 어딨어? 여기. 너무 느리죠? 탁! 살죠? 아! 반사경 있습니다! 야! 페카 빨리 막아. 네! 여기서 막습니다. 아! 여기 있네요? 다 됐어? 빨리 와! 야! 기다려봐. 평균 엘릭서 비용 3.4 네! 안 돼! 야! 한 가지... 어부로! 아! 아 잠깐만. 아 아니다. 이거 뭐해? 성악하는 거 같아.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. 이거 이거 넣자. 이거 넣자. 이거 아니다. 이거 넣으면. 님. 유닛 하나씩 넣죠? 마법에다 유닛 하나만 마법 별로 없어서. 안 돼가지고 나 유닛 꽉 채웠어. 유닛 하나만? 안 돼. 나 그럼 워마법이 안 돼. 그럼 유닛 두 개만 하네. 나는 엘릭서 1이나 2자리로 대응을 해. 어 뭐야. 맞았어. 1대. 2대 맞았어. 3대 맞았어. 하지만 님이 이겼어. 야 빨리 떠. 오케이. 그그. 여러분 잠깐 저 중계가. 자 갑니다. 그럼. 저 이제 아레나 대고. 그 아레나가. 한 아레나 5덱 뭐 아레나 7덱 약간 이런 식으로. 아레나. 제가. 알다 알았다. 아레나 4에 나오는 애들만 하고. 에이. 그런 거예요. 에이. 뭐야. 반사격이네. 아 뭐. 할 줄 생각을 못 줬구나. 내가. 아하. 파스에 죽어요. 에헤. 에이. 아 뭐 이겼죠. 아 cambio. 하하 선생단 우왁. 아하 gehört. 에헤. 그럼 토네이도 업! рав한데 너무 씨링하게 했어. 라라 إبري Ал sphere. 이렇게 하면은 because of him. 하하 선생단 cambio니차 야 APBS. 이렇게 하면은 터내 Muir. 보면 어차피 제가 이기 된 싸움입니다. 어하 제가 좀 매너매너 зак Wagner 받습니다. 여기서 얼음 마법 화물 딱 써주고 파멸을 딱 날려주면서 제가 더 많이 깎았죠 쏘든 대신 가라유 괜찮습니다 거기지? 쏘든 대신 쏘든 대신 가라유 파스 제거 안하고 했다가 완전 죽었어요 와 페카 아 페카 끝내기 와 페카 끝내기 대박 와 머스킷으로 엄호하고 베이비 드래곤 침뱉이 내가 보기엔 침이었어요 빨간 침이었어요 주황주황은 침이었어요 와 페이밍 4 4 3 2 아 잠깐 무슨건데 아 빨리하고 저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아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감전 마법 번개발번 번개발번 이번엔 올 유니댁으로 한번 보고 우키콘 사다규 님의 제안으로 제가 지금 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다규가 누구에요? 현규 님입니다 아 진짜? 사다규 최현규? 네 사다규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저희 이번에는 어 아레나 3 덱으로 한번 가봅시다 대포 바바리안 로켓 저 자기가 원하는거 두개 더 추가 네 전만요 그거 지금 아레나 3 덱으로 가는거니까? 아니요 지금 우리 둘이 하고 그래요? 그럼 저는 저랑은 아레나 4 덱을 합시다 네 아레나 4에서 없는거 저는 그냥 그냥 아무거나 넣었는데 막 저는 아레나 4 덱으로 어 뇌전탑이 여깄네 뇌전탑이 왜 여깄지? 장인의 정치에서 뭐가 나와? 박격호 박격호 엘리스포 어 여기서 볼렘이 나오는구나 솜나무 스파키 광무 이리와요 어 얘 뭐야? 얘 뭐야? 이상하네 있어 전기마법사 전기마법사 개좋아요 아니에요 그거 쏘레기에요 이거 복제마법 여기서 카드가 안나와서 좀 그래 아 전설 아레나 왜 카드 안나와 아니 대신에 상점에서 떠요 상점에서 아주 많이 뜨지 그래? 못쓰지 쓸게 없단 이거 괜찮은거 이거 올려 아니다 이거 안쓰 왜케 암 야 잠깐만 영웅 야 좀 있다가 영웅 있잖아 영웅 좋은 니가 못어든 영웅 있잖아 나오면 4팩 전설 안나와? 전설은 안나와? 어 전설은 안 반사경 나오면 살거에요 무조건 반사경 반사경 사면 안돼 사야되요 사야되요 아니야 그거 떴어 리스트 절대 사면 안되는 것 중에 하나 나는 이게 안나와 나는 이게 손이 뚜껑이라서 안나와 저도 팩카 저도 팩카 산거에요 아 진짜? 응 나는 이거 나 교도아한테 계정 받은건데 옛날 계정에서 나 마녀도 사고 프린스도 사고 다 샀어 해굴군데도 사고 니 빨리 와요 다 산 애들이야 나한테 한말 아니지 니 나? 나 너랑 안하는데? 그래 야 거북아 나랑 가면 야 뭐 무슨 덱으로 할래? 주제 정해봐 아련의 1 덱 아련의 1 덱? 어 와 아련의 1은 야 훈련 훈련 캠프 덱 하자 아 됐어 어 훈련 훈련 덱 훈련 캠프 덱 하자 훈련 덱 그래 그래 좋아 훈련 캠프 뭐 내 아이디어가 들어갔네 훈련 캠프 덱 뛰고 보자 일단은 일단은 아 막자면 안되는데 좋아 얘 얘 얘 얘 어 그냥 내 일반데 야 나 다 훈련 캠프 덱인데 이제 보니까 대부분이 얘도 훈련 캠프 훈련 캠프 훈련 캠프 훈련 캠프 훈련 캠프 훈련 캠프 아 얘는 얘는 재난을 빼야된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음 아 얘 참 아 기억력이 안좋아가지고 머스킷이랑 뭐 파유물 막 이런것도 있구나 얘 쓰자 아깝다 됐다 난 됐어 잠깐만 얘네 둘 좋아 이렇게 보내고 일로와 내가 궁촌 걸어먹게 그래 저 아레나 1덱 됐다 아레나의 훈련 캠프 덱이 아 훈련 캠프 덱 장인의 작업실 킹킹킹킹 너 장인의 작업실이요? 아니 예 73년 이거 본거야 어그로가 안 끌렸네? 얘 이상하네 어그로가 안 끌렸지 뭐야 왜이렇게 쎄 미니폭크 완전 쎄 개쎄지 레벨이 못 쓴데 레벨이 7인데 야 난 야 이거 레벨 이거 최대한 업그레이드 해줘 여기서 해줘 최대는 아니야 아 좀 어렵다 우선 타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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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녀 타벌로 어 마녀 타벌로 맞죠 타벌로 개꾸러 개꾸러 아니 맞아요 눌러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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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기 아 괜히 프리 쓰셨어 아 클래시 로얀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또 까먹었어 내가 어 마녀 으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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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흐헤헤헤헤헤헤 에헤 드래곤 전쟁이다 드래곤 전쟁 누가 드래곤 얘기했냐 드래곤 전쟁 베이비드래곤 전쟁 난 드래곤 공주 으엣 으엣 침 뱉 침을 뱉어라 가라 베이비 드래곤 야 그런 말 하면 안돼 가라 베이비 드래곤 침을 뱉어 안 먹어 저기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내 마음인데? 무슨 식감으로 있어? 싫어 근데 나 공제라서도 강추 못해 아 잠깐만 괜히 공격하는데 이 엘릭스를 다 썼나? 예! 내가 구글링크와 양충전을 안아주겠다 여전히 최애 다락할 수 있어 알았어 안 갔어요 아 자꾸 실상만 떠야 나도 그래 아 좀만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반전해줄까 봐 했잖아 아 마음대로 해 안 할게 플래시 로얀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걸 또 까먹었어 오오오오오오오 까먹으냐? 아 미안해! 기억력이 안 좋아서 미안하잖아 난 왜 틀렸어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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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야 조.. 아 맞다 조선 왕조 실! 오! 아 야 그거 말하면 안 돼 아 그거 무적핑? 그렇거든 어 맞아 무적핑! 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드신 무한도 거기서 나오신 무한도 때 무한도 때 뭐 이 정도면 다 아실 거 너무 아시긴 하겠지 아 이쪽으로 넣어주고 데뷔 드래곤 딱 넣으면 이렇게 어 어떠줘야 되지 이걸? 미니패카드랬쌍 눌러줘요 눌러줘요 안되네 머스킷! 머스킷이 반항됐습니다 빵! 빵! 마감해줄지 얘를? 얼마나 났다 베트마 전술 히! 아쉬워 잘한다 고맙다 아 오우 셀타민스 어그루어 어그루오 어그루 만져마 두 마리 아 만져마 두 마리 만져마 두 마리 안 돼 오 잘했어 파이어보 뿜 이것이 거북이 크리스마스 아 나 아무래도 미니언패고리 역시 나 안 되겠다. 미니언패고리 내가 진짜 자주 쓰면 돼 지금 아레나 4대 콜 네? 아레나 4대 아레나 4대에서 내가 원하는 거 두 개 더 넣기 역시 노브를 봐야 돼 무자카 그리고 보자 요글래 B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 분리땡 보는데 어? 나는 왜 다 모르는 것들이 음 근데 분리땡 안 봐요? 나는 왜 아는 게 없지? 왜 그걸 안 봐 꿀잼인데 응? 꾸루잼 꾸루잼인데 어 잠깐 나 있는 게 없어 어 얼음마법 여기에서 쓰는 거구나 얼음마법 여기 거였구나 어 정말 불 어? 나 뇌전탑도 있었네? 아 불가 여기가 아니구나 나 펠카 써야 되나? 펠카 쓰기 싫은데 1 2 3 4 5 6 어 좋아 어허 나는 얘를 쓸까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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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뭘 쓰지? 얘 쓸까? 아니 근데 얘 쓰자 어어허 나 얘를 빼다니 됐다 난 됐다 나도 됐어 고고 갑시다 거북님 알겠습니다 이성님 아허 좀 엑소 좀 빼볼까 네? 아휴 뭐야 오지마 좀 일단 아레나 오뎅 아레나 오뎅? 어허 어허이 어그로 어허 강전 타면 핸데로 구워주기 그럼 아주 좋은 곳이네 강전 타면의 미전 타면인가요? 히셔 아 그건 내가 만든거지 누가 펠카 썼냐 내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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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 아 나 펠카 펠카 괜히 썼어 엘리킷 쓸데없이 너무 많이 써 얘 Oestm 이익 에너 챔기 나 건물덱도 잘 안쓰는데 나 이거 싫어 아 됐다 얼어버려! 아! 근데 넌 안 튀기니? 어 레드 브리즈 꾸진 건데 잘 S사에 아 쿠키 오려 아 이거 너무 좋지 제이 제이 그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나와봐 안돼! S사에 우주 3 아 괜히 졌어 왜 끓이는지? 야 이거 다 쓰면 아겠는데? 야 아 진짜 그만하시지 아 아 나도 올려야지 아 두 개 건물 두 개다 뭐야 건물 두 개가 왜 이렇게 안 돼 아 아 안돼 좋게 아 나 좀만 더 옆에다 서서야 하는데 컷! 얼음 아 아 군만 더 아 야 옆에서 같이 호격해 아 임패라서 구웠어야 하는데 아 아깝다 임패 내놔 그 옆에 호그 그 옆에 미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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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새롭게 뭐야 다 억울하고 안 끌리는데? 뭐 이거 봐 여기 조금 아다 뭐야 억울하고 끌렸네? 좀 이따 아래는 5대? 좀 이따 아래는 5대? 갑시다 뭐야 내가 지금 아 몰라 젓다가 썼으니까 나는 젓다가 쓰고 아 페카고랑 끝나 뭐하자는 짓이야 이 페카는 아 페카이 페카는 지금 뭔데는 짓이야 아 내가 벌써 페카도 안 쓰고 건물도 안 쓰고 내가 아 아 아 어르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로 빨리 어리란 말이야 아 얼지 말란 말이야 얼지 말란 말이야 아냐 아냐 아 마냥 죽었어 마냥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야 야 아 이거 제가 잘 좋은 거래 진짜 진심으로 제가 잘 좋은 거래 fired 아 와 이거는 아오덱 아오덱 네 여러분 오늘은 네 여러 대거로 한번 해볼까요 중계도 해봤습니다 그럼요번은